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자 오늘은 108번째 8월 1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드릭 가난 수석장관이면서 문드릭 그슬라맛단 국방부 장관인 다뚝수리 이스마엘 사브리 야콥이 8월 10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시 포맛두한 SOP PKPP 회복이동통제명령 그 표준 운영 절차 준수 운영에 대해서 도라두스 두어플루 두어 인디비두 뒷다한 인깔 아라한 PKPP 222명이 뒷다한 체포됐죠? 인깔 아라한 PKPP 즉 회복이동통제명령 그 지시에 대해서 불응한 또는 비준수한 222명이 체포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옵스벤땡 또는 오프라스벤땡 방어작전 또는 요세화작전 은함 와르가아싱 뒷다한 아타스 그살라한 이미그레센 은함 와르가아싱 외국인 6명이 뒷다한 체포됐죠? 아타스 모모로 인해서 그살라한 이미그레센 네,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그런 얘기죠. 쿼란틴 와집 딜루마 딜루마 자가 와집 의무 쿼란틴 격리 또는 검역 그것에 대해서 네, 지난 7월 23일에 그 집에서 자가 격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해제됐죠. 그래서 어제 1434명이 조사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5명이 기소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스 쿼란틴 네, 격리 비용, 그 검역 비용에 대해서 네, 뒷두룬 깐 끝바다 스라토스 링깃 스하리 네, 뒷두룬 깐 감소됐다. 끝바다 무엇으로? 스하리 그러면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링깃으로 감소됐다. 지난번에는 쿼란틴 비용이 150링깃이었는데 네, 100링깃으로 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뽕우추할리한 차스 쿼란틴 네, 끝추할리가 어근이죠. 그래서 제외 또는 면제 그래서 그 검역료 면제에 대해서 딥버를루아스 끝바다 골롱한 비음밭블루 네, 딥버를루아스 확장이 됐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골롱한 비음밭블루 네, 비음밭블루 그러면은 40%의 그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역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PKPD 보르사사르 디두아 깜뿡 디뻄리스 네, 강화된 그 이동통제 명령 보르사사르 그러면 타겟 목표, 목적이 됐다, 도달했다 그런 얘기죠. 디두아 깜뿡 네, 두 개의 마을인데 어디에 있는? 디뻄리스 네, 말레이시아 최상단 북쪽에 있는 가장 작은 주인, 그 뻘리스 주의 그 마을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PKPD를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라이스블루 오고스, 행가 띠가띠가블루 사토 오고스 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PKPD를 실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라한 디바와 악타 띠가라투스 음바플루 두아 악타 띠가라투스 음바플루 두아 네, 법령 342에 따른 그런 지침, 지시, 명령은요. 하냐 볼레 디클로와르깐 끄라잔 뽀로스쿠토안 네, 단지 볼레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디클로와르깐 네, 발행하다 또는 발급하다 그런 뜻이죠. 끄라잔 뽀로스쿠토안 네, 연방정부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정부에서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150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연방정부는 그동안 계속 250명으로 발표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인원에 대한 그런 발표는 연방정부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로스터 시바간가 네, 지난번 끄다 지역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띄아도 스카단 뽀로그라칸 른다스 느그리 네, 띄아도 없다라는 거죠. 스카단, 블록, 장애, 베리어, 뽀로그라칸 이동하는 거 른다스 느그리 네, 줄을 횡단하거나 줄을 이동하는 그 장애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도 확진자 숫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이 5명, 국내 감염이 6명. 네,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스